자, 깡통 박사 현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이 거의 10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 평화에 대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무장력을 갖춘 비행기입니다. 전술핵도 탑재 가능하죠. 엄청난 파워를 가진 비행기입니다. 시스템스 기능도 있죠. 시스템스 기능도 있죠. 신용사 시대가 조을김과 신용사 시대가 시스템스 아세요? 자 그러면 이 비행기를 우크라이나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라이나로 인도차 발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전 중입니다 자 러시아는 이제 끝장 났습니다 자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파이팅 셀렌스키 파이팅 깡통 박사 현담 파이팅 멋집니다 깡통 박사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